한글자막 by 한효정 새해를 맞아 신년 계획과 여러 다짐으로 하늘을 그려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와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 주변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요.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축된 경제 속에서 주변을 살필 여력도 부족한 현실입니다만 그래도 전북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고요. 또 추운 겨울이 끝내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새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적 주요 모금단체 여러분과 또 따뜻한 새해를 열어가는 방법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토론꾸만 합시다 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회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민들은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편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를 해요. 농산물 꾸러미를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후원을 해야 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봉사활동을 못 하지만 기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지. 저는 재능기부 식으로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기부를 드러내거나 이런 걸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복지 제도가 아무리 발달을 할 수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곳에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기부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적대적도에 제대로 쓰이고 기부자들에게 정보 공유가 투명하게 돼서 기부문화나 기부자들이 선한 의도가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머리카락 기부를 한 걸 알고 나가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기부에 속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부의 형태를 알고 있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 그게 그 익명의 기부자와 같이 이름 없는 천사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려고 더 익명으로 알려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가가이고요. 요즘 어플과 QR코드를 통해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짬 내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좀 더 따뜻한 한 해가 되고 더 좋은 일만 생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시고 따뜻한 훈훈한 이야기의 새해 첫날 방송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의 김진영 공동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전북본부의 구미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양효경 모금섭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첫날 왜 이렇게 긴장하고 계세요. 훈훈한 덕담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김진영 공동대표님은 저희 아나운서의 직소 선배셨고 또 부장님으로 KBS에 35년 기여를 하셨고 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따뜻한 나눔이 있는 실천의 현장에서 기부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후배로서도 긴장이 됩니다만 이 지역사회의 좋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신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퇴직 이후에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과한 소개를 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긴장이 되네요. 어떻게 지내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어떠한 느낌을 갖고 계세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의 공동대표 활동을 오래 하고 있고요. 지금 함께 오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구미 본부장과 함께 전라북도 후원회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한 일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표면와 시켜야 되는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현역 아나운서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역시 일 욕심이랄까요?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의 후배로서도 그 자리 잘 지켜주시고 제가 퇴직 가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오늘은 그래도 아름다운 가게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나오셨잖아요. 아름다운 가게가 올해 벌써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아름다운 가게가 20년이 됐고요. 전라북도의 경우는 서울에서 시작하고 2년 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저희는 새 천사 분야가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기부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해 주시는 활동천사가 있고 구매해 주시는 구매천사 세 분야의 천사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서 그동안 아름다운 가게가 전라북도에 18년 있으면서 많은 활동이 세 분야의 천사분들 덕분에 많은 활동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자원순환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난 후에 기부이어서 기부보다는 자원순환이 목적이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탄소에 관한 이런 문제도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저감, 탄소저감 실천도 하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을 시키면서. 그리고 기부의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억 정도 전라북도 내에 기부를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세 천사 분야에 활동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희가 많이 기부도 하고 탄소저감도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운영위원이긴 한데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기 이야기를 김진영 공동대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가 74년 맞습니까? 네. 한국의 사업을 시작한 건 1948년도에 그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전쟁고아가 많았었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전쟁고아를 돕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 거가 어린이재단의 시초였었고요. 전북에서는 1966년도에 전주보건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전주 언병건 시장님의 요청으로 서울에 있던 ccf가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아니 전북에 내려와서 전주보건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외의 후원자들이 매월 달러를 보내오세요. 그럼 그 달러를 저희가 환전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외국의 후원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철수가 됐고 국내 후원자들이 이제 아동을 돕는 형태로 지금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 신입사고 때 초록우산에 행사 때 자주 가서 저도 함께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본부장님 되셔서 구미희 본부장님도 이 초록우산에서 함께하신 시간이 꽤 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도 94년부터 일을 했고 28년 정도 된 것 같고 사실은 또 우리 김진영 공동대표님은 제가 입사할 때 저희 재단의 또 후원자로도 계셨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늘 또 언니처럼 저희가 따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그 빈곤 또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죠. 그런 아이들에게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초록우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 관련 일을 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이 이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그런데 여전히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 고통의 깊이도 더 깊어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자님들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저희가 뉴스랄 때 항상 왼쪽 가슴에 사랑의 열매를 달고 방송을 합니다. 단순히 배치의 의미는 그냥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늘 365일 항상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또 도움의 손길 속에서 나눔이 실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 한정된 시간이긴 합니다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도 사랑의 온도타 100도를 분명히 채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8년도에 생겼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겼는데요. 세계 사회복지 선진국 47개국에서 이미 공동모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선진국처럼 우리도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공동으로 모금하고 기금을 관리해서 지원하자라는 목적 을 가지고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온 사례입니다. 사랑의 열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3개가 있어요. 나 가족 이웃 그다음에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동모금 제도를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저희가 소규모 기관들은 사실은 모금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공동모금회가 그런 기관들을 대신해서 함께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금된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조금 소규모 기관들을 위해서 대신 모금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금된 선금 전액을 어려운 개인 이웃과 사회복지 기관에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새 기관의 소개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시간 3년을 보냈고 여전히 그 시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 분들이나 에너지 빈곤층 이렇게 겨울철에 난방비가 부담되는 분들 또 외로움에 처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재단을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고 얼마나 힘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감사함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김지정 공동대표님 아름다운 가게가 작년 기준 15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이게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 봉사해 주시는 천사분들 덕분에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나눔보따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필품을 나눔보따리를 만들어서 전달을 직접 해드려요. 와서 뭐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배달천사가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눔보따리를 저희가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면 배달을 하겠다라고 희망을 해 주세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와서 저희가 드리는 주소 연락처를 갖고 그걸 받아서 직접 가정에 배달을 해주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런데 저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배달천사를 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따뜻하고요. 이런 일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죠. 사실은 아름다운 가게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기부하고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기부천사들이요. 그냥 본인이 가정에서 쓰진 않지만 남이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물건들을 직접 매장에 가져다 주셔도 좋고요. 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러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사실은 이런 헌 옷들만 그리고 헌 것들만 있을 거라고 사용했던 것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보셨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맞아요. 요새 것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ESG 경영에 관심들을 갖고 계셔서 각 기업체라든지 또 홈쇼핑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새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익산의 한 업체에서 유명 메이커의 와이셔스를 아주 많은 액수 한 3억 원 이상의 것을 기증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걸 판매하실 수도 있겠죠. 쌍값에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 기증을 해 줘서 아주 쌍값에 그 비싼 그런 것들을 입을 수 없는 분들에게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그런 흐뭇함도 만날 수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한 번 방문만 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가끔 가서 사실 살 게 많아요. 분야가 종류가 다양하고요. 제 기억이 자전거도 아이 자전거도 그런데 자전거 가격을 제가 3만 원에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배움의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어떤 많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발걸음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초록우산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현황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또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취약계층이라고 할 때 어떤 대상을 보통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26만 4천 명 정도의 아동이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7.4% 정도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전국은 한 6.1%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전북은 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이 중에서도 더 요보호 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시설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가정위탁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780명 정도가 부모의 도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요보호 아동을 먼저 중심으로 돕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매월 후원금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씩의 후원금을 고3이 될 때까지 이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나중에 자립을 할 때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집을 마련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학업 성취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원비에 일부러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라북도의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도움받고 있는 아이들이 1769명이고 올해는 11월까지 35억 원의 후원금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또 전달이 됐습니다.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초록우산을 통해서 멘티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서 만난 그 고등학생이 현재는 이제 공채 개그맨이 돼서 지금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 왔는데 사실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의 만남 이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초록우산에 많은 분들이 좀 함께해 줄 수 있는 영역은 단순히 어떤 금전적인 이외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재단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오래된 후원자님들이 많으세요. 그 아이들하고 또 1대1 결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경제적 도움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장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지지라든가 그것들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들을 지치지 않고 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이 계세요. 30년 이상 20년 이상 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끔 찾아뵈면 그 감동의 스토리 저희가 몰랐던 감동의 스토리를 또 듣게 되고 합륜호 아나운서님도 계속 또 만나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지금 또 놀랐습니다. 방송 전에는 떨려서 뭐 말씀 못하신다고 하시니 말씀을 아주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훈훈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새해 첫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청동모금회가 전북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전북에서 항상 늘 사랑의 온도탑에 백돌을 채울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굉장히 경제적 자립도나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백돌을 채울까 심지어 백돌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핵심 중에 하나가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고 1000대 기업 중에 본사를 둔 게 12개 밖에 없는 그래서 99%가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이 가장 큰 온도탑 백돌의 완성의 밑거름이라면서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저희가 공동모금의 지난 10년의 평균액을 보면 전국적인 평균은 법인이 60% 그다음에 개인의 참여율이 30%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항상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참여가 60% 법인이 4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안나온 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큰 법인이 없어서 법인 기부액이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저희 201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그 기부자 수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저희가 2010년도에 기부자 수가 2만 7천 명이었는데 작년에 4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미 4만 명 늘었지만 건수가 11만 건에서 21만 건으로 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경우는 정말 참여율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아무래도 예전부터 나눴던 품할시 문화라든지 세덤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어서 따뜻한 그런 마음이 그대로 작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지영 공동대표님. 아나운서 현역 시절에 저희 kbs가 연말만 되면 이제 성금 모금 하잖아요. 했었죠. 사실 늘 죄송한 마음이 이게 왜 꼭 겨울에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매달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노력하고 있는 언론의 역할 속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안에서 보면 말이죠. 꼭 일회성의 성금 모금 아니어도 노성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될지 부안의 김달봉 씨라 될지 그 뭐 작은 김밥 또 보부상을 해서 그 기부하시는 할머니 분들이 우리 지역에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보다 개인의 영역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전북이 그런 마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만 봐도 그냥 몇 가지의 책이나 몇 개의 장난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는 성의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면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나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하기가 좀 이렇게 서툴러서 처음 시작이 힘듭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도움이 될까? 네. 그런데 이제 시작하면 이게 이제 오히려 나눔이라는 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크고 배우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경우만 봐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흘러왔는데 시작은 저희 직업이 어떤 상황이나 케이스를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뵙는 연사분들 오늘도 이렇게 했지만 그 연사분들이 자연스럽게 권하시게 되고 그 권함을 받으면서 그래 전달하는 건 끝나지 않고 참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 시작은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김진영 공동대표 맏언이가 잘 하시니까 시작하시니까 품위 본부장님이 또 잘 이끌고 계시는 건데 전북의 기부문화 우리가 참 칭찬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될 그런 대목이에요. 전북의 힘이에요. 금액도 금액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져오는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사실은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보람 있고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느끼는 감동 보람도 같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효경 팀장님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직원이기도 하시지만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 전북의 기부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고 환영할 만한 그런 느낌을 많이 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저는 사실 저도 여기 근무한 지 벌써 올해 23년 차가 돼요. 잠깐 근무하기 전에는 언론 쪽에 잠깐 공부를 했었지만 시작할 때는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공동모금회가 98년도 생겼고 제가 한 3년 뒤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사랑일매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남에게 기부 사회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꺼내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전박대 받듯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시고요. 기업도 ESG 경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누구나 함께 고민해 주고 오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밖에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되게 행복한 직업이다. 정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하고. 나눔이 행복이다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어느 자료로 보니까 외국의 과학자들이 나눔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5에서 20달러씩을 주면서 한 그룹은 본인에게 쓰고 한 그룹은 남을 위해서 쓰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결과 짐작 가능하시죠. 남을 위해서 쓴 그룹들이 행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행복감이 다른 그룹보다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은 행복이다는 걸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세 분의 표정이 굉장히 잘 나와요. 저도 항상 늘 딱딱한 시사만 진행하다가 제 표정이 이렇게 참 자연스럽게 잘생겼네. 그러니까 정말 웃는다는 것이 글쎄요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다만 나눔을 해본 사람은 조용히 혼자 있을 때도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 성근모근방송하면서 나온 멘트 중에 탈무드에 나온 건데 첫 촛불의 나눔이 다른 불에게 전해됐을 때 이 촛불의 불이 더 꺼질 것 같고 약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계속 촛불이 확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촛불의 마음이 나눔을 해본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행복 바이러스가 계속 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이 사랑의 온도탑이라고 하는 백도를 채운 지 벌써 24년. 올해의 목표액 당연히 채우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목표액을 어느 정도로 정의하셨어요 올해는 올해는 84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사실은 100억을 넘긴 지 이미 한 2년 3년째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해마다 걱정은 해요.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희가 모금 목표가 높아지면 그만큼 기부를 받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소외계층은 더 어려워요. 그럼 저희가 더 많이 모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나눠줘야 되니까. 걱정 되게 많이 되는데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기부 올해 저희가 아침에 39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작년에 했던 기업들 그래도 좀 올해도 의향을 좀 물어봤더니 각자 담당자들 연락해봤더니 줄인다 올해는 어렵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하겠다는 분도 나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저희는 목표는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100억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욕심입니다. 공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그렇고 초록우산도 그렇고 아름다운 가게도 그렇고 어느 이 겨울철 추운 시기만 모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눔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365일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만 이 시기에 사랑의 온도탑의 형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집중모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1년 365일 함께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어떤 사건이 일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은 이제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이제 정기 후원, 일시 후원, 유산기부, 봉사활동, 다양한 후원 방법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세요. 네.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후원금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법인이나 기업 단체 후원금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후원하시는 형태는 정기 후원이 가장 많고요. 매달 후원하시는 형태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특징으로 또 하나는 다른 곳에 없는 거가 후원회가 있거든요. 전라북도의 후원회가 전북 후원회, 익산 후원회, 고창 후원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회의 후원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후원처를 많이 발굴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유산기부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 분 정도 저희 유산기부를 약정을 하셨고 좀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그중에 또 한 분은 올해 백결병으로 이제 사망하시면서 그 보험금을 이제 재단에 기부하셨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의 어떤 형태로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이 모금을 아니 이 기부를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산기부는 저는 이제 생소하긴 합니다만 네. 네. 많지는 않으시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분씩 유산기부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땅을 기부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보험료 사망하면 그걸 기부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그 부모 입장에서 본인의 이름도 이름이지만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하면서 자녀가 또 그런 기부를 배워가는 과정 초록우산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통해서 세복종목을 통해서 다양한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초록우산 활동도 함께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아이리더 사업이죠. 그래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초록우산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는 좀 한계가 있게 되죠. 다른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해 주지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은 지원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대일로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정말 많이 있는데 아이리더 사업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네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 44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재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재능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거가 그냥 그 어떤 부모가 기초생활 수급 대상 가정이라면 쉽지가 않거든요. 체육이라든가 예능이라든가 심지어 학습이더라도 그거를 좀 제대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가 쉽지는 않는데 그래서 재단에서 아이리더라는 사업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조금 많게는 1인당 한 천만 원 정도씩의 그 후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성과를 내는 아이들이 있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정건세 학생은 국제무용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게 되고 또 익산에 또 펜싱도 잘하는 아이들은 한국 최대 또 입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막 저희가 기뻐하고 있고 뿌듯한 일을 하죠. 네. 후원자님들께 이제 이 얘기를 일러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조금 더 계속 되려면 조금 더 많이 도움 주시는 이제 후원자님 기업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네. 정말 늘 1년 동안 이런 훈훈한 이야기만 좀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도 안 아프고요.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우리 전북에 지금 6곳 있습니까? 네. 전라북도에 6곳이 있는데요. 전주에 3개, 군산에 2개, 정읍에 하나. 이렇게 6곳이 있는데 아름다운 가게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좀 찡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장에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몇만 원어치가 사실은 굉장히 개수가 많아집니다. 이제 값이 좀 싸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표정을 제가 볼 때 가슴이 찡해질 때도 있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싼 값에 판매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손실률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담아가시는 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알면서도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아이들 장난감이나 이런 걸 기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표정도 정말 행복해 보이고 흐뭇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걸 사가지고 가서 쓰시다가 다시 또 아이가 성장하면 그렇죠. 다시 또 기부한다고 특히나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가져오면 너무 예뻐 보여요. 그렇습니다. 너무 예뻐 보여요. 엄마 입장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공동대표님 전북이 6곳 사실 전주를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 지자체마다 한 곳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러고는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부와 판매가 같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부가 가능한 곳에 저희가 가게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익산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어서 금년에는 좀 고심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단체와 단체가 함께 또 기부하고 연대를 하면 초록우산과 아름다운 가게 또 사회복지공동공군회와 아름다운 가게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NGO들이 각자의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연합이 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운 가게가 전라북도 아나운서연합회하고 몇 년 전에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초록우산에 지병이 있는 아이의 치료비로 저희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가슴 아빴던 게 어머님이 그 아이의 어머님이 손편지를 써서 저희에게 보내셨는데 그 편지 안에 눈물방울 자국이 있어서 정말 저희가 이런 일 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만 가져주시고 연락만 해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랑혈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부자분들이 저희는 이제 배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가게나 어린이제단처럼 직접 사업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기부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주신 경우가 많거든요. 단적인 예로 연탄배달 연탄을 지원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주연탄은행에 연계를 한다거나 또 아동에 대한 사업들을 원하면 어린이제단을 통해서도 지원을 해요. 그리고 김장을 원하시면 그 사업을 하는 기관을 통해서 연대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목표를 가지고 함께한다고 한다면 모금액도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것들은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참 나눔 이야기하면서 진행자인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이거 말로 하는 직업이라 말로 기부는 조금 가능한데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은 또 언제든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성금 모금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될까 투명하게 전달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 의심을 떠나서 궁금하잖아요. 어떠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저희가 작년에 공동모금에서 기부자 만독조사를 하면서 기부를 하지 않는 사회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배분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배분위원회라든지 평가지원단 이분들은 사회복지학 교수라든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사업이 맞는지 우선순위를 놓고 심사를 하고 또 사용하고 나서도 평가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예년처럼 불미스러운 것들은 사실은 일부입니다. 일부이고요. 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어린이재나 아름다운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만 그중에 일부 정말 업무적으로 미진하게 실수하는 부분인 거지 정말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익법인들이거든요. 저희들은 공익법인은 사실 구성원 개인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요. 교육, 사회복지, 문화환경의 공익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철저히 받고요. 사업사업마다 위원회로 구성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시고 이게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내용을 듣고 있어서 귀도 좀 즐겁고 미소를 띄게 되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지 몰랐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또 남방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연탄은행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면서 또 대표를 맡고 계시는 윤국춘 대표님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국춘입니다.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연탄은행 새해 첫날인데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동서학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1년에 한 번 방송 때문에 하맹커 간다 현장 취재해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연탄을 좀 나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표님을 비롯해서 네. 저희가 2008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계기가 제 사비로 천장을 구입해서 연탄을 전달하는 가운데 조선가정의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된다. 그분들의 추위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의 마음은 저분의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바꿔내자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처음에는 연탄 나눔을 진행하다가 요즘은 사랑의 집수리뿐만 아니라 집 지어주기, 선풍기 모금 운동, 사랑의 밥차를 통해서 무료 배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행기 누구나 다 타보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비행기 한 번도 안 타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선정해서 제주도 여행 2박 3일을 보내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훈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윤국춘 대표님을 좀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앞에서 이끄는 분의 외로운 길은 누가 또 손을 잡아주고 누가 함께 또 격려해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대표님은 그런 마음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좀 아쉬움은 없으신지 어떠세요? 많은 기부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을 좀 따뜻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가지고 10월 11일 날 사랑의 연탄 나눔 선포식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연탄 나눔 선포식 대 70만 장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나눔 운동이 지금 기춘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되살리고 또 확장시키자고 하는 취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12월 중순에 30만 장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저희가 약 10만 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 충분히 사랑의 연탄 나눔이 활기가 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나눔 운동 속에 사랑의 밥차를 저희가 기업은행 후원금 2700만 원과 저희 자체적으로 모금 운동에서 1500만 원을 가지고 취약계층 수재민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따뜻함을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또 그분들이 목적지향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보면 참 큰 액수가 아닌데요. 안타까움이 좀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연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돈의 현황 그리고 지금 대부분 연탄 사용 가구의 90%가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네. 전라북도에는 약 4,500여 가구가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제가 목격하는 것은 연탄 창고가 계속 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감지할 수 있는데 연탄 한 장이 800원이거든요. 그리고 6시간에서 8시간을 따뜻하게 하는 이 연료는 누구에게는 추억거리고 또 누구에게는 현재 생존을 위해서 연탄 한 장 한 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에너지 빈곤층 세대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훈훈하게 나눔의 활력을 가지고 문화를 되살린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탄 세대뿐만 아니라 등유 세대도 사실은 에너지 빈곤층 세대가 많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일드름이 21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5만 원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등유 가격이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등유 세대들도 한 방울 한 방울을 소중히 여기면서 겨울나기를 하는데 벅찬 부분들 또 한숨의 소리를 제가 직접 듣고 있는 상황에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예전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연탄 세대들이나 등유 세대들이 떼면 그 지자체에서 통장이나 다른 분들이 다시 신청을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가 또 좀 불편한 상황들, 정보력이 없어요. 홍보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21년도 기준에 9억 9200만 원 정도가 좀 남아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활력하기 위해서는 다시 좀 보완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의 연탄 공장이 단 한 곳 남았습니까? 네. 정읍에 3년 전에 없어지고요. 전라북도에는 전주 하나의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장기적인 어떤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네. 에너지 빈곤층이 연탄 세대뿐만 아니라 등유다든가 도시가스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떼지 못하는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에너지 빈곤층 세대들을 그냥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에너지 지원센터가 좀 더 정치권과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접근해 보아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새해 첫날 오늘만큼은 좀 따뜻한 새해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람의 온도가 36.5도라고 하는데요. 그 마음을 연탄 한 장으로 표현해서 800원씩 후원해 주신다면 값진 나눔의 현장이 되어지고 따뜻한 온도가 되어지는데 우리 연탄은행 226국에 902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후원 방법과 나눔의 현장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226국에 902 이곳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00원의 가치가 8시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은 또 작은 금액인데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도 좀 이렇게 연탄은행에 도움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탄은행하고요. 저희가 여기 연합모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은행을 통해서 기부를 직접 문의하셔도 좋지만 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접근성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 쪽을 통해서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연탄을 나눔을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kbs하고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kbs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윤국춘 대표님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연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안전하게 잘 배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전주연탄은행의 윤국춘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진영 공동대표님. 네. 800원 사실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의 우러남의 800원은 굉장히 큰 시작이 될 텐데. 네. 꼭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액수에 너무 미비함에 자신감이 없고 이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셨잖아요. 한 장에 800원 한 장만 드려도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자신의 주머니 사정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접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전염성이 가장 강한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바이러스. 우리가 느끼고 있죠. 네. 그렇죠. 두 번째는 하품. 맞아요. 누가 하면 따라하게 돼요. 네.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나눔이래요. 나눔이 제일.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나눔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용기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본부장님 이렇게 세 분. 이 나눔 문화, 기부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어찌 보면 학교 현장에서 가족 안에서 이런 나눔에 대한 이야기, 기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데 제가 예전하고 현재를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이거든요. 대학생 아이들도 저희 큰딸만 해도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자기 용돈으로 후원금을 내고 싶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재단의 후원자로 직접 신청을 하기도 했고 젊은 아이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기도 하고 작년에 선아공주로 익산에 선정된 아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함께 내원 오셔서 그 후원금을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나눔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거를 저희가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개인의 기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액수가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이 있을 텐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액수가 많은 기부자를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해요. 고액기부자. 고액기부자. 네. 1억 이상 기부하신 분이 있고요. 전라북도에 92호가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부하신 분이 유산기부로 본인이 돌아가신 가족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나눔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소액기부는 착한 가정, 2만 원부터 소액기부, 그 다음 착한 가게라고 해서 매출액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도 있고요. 또 문자기부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샵 9,004번 하면 문자 하나 2,000원씩 가능하기도 하고 ARS를 통해서 060-700-0606이라는 번호가 있거든요. 3,000원씩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달리 나는 확실히 많이 좋아하셨는데 저희 기부자 중에 기억나는 기부자 중에 한 젊은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 손에 끌려서 기부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해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내가 왜 이런 기부를 해야지라고 했지만 이 아이가 해마다 본인이 용돈, 저금통을 모으고 용돈 받거나 어떤 상금을 공부도 잘했나 봐요. 그러면 모아서 해마다 기부를 했는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나왔대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휴가 나왔을 때 왜 하냐라고 했더니 월급 군인 월급 많지 않잖아요. 조금 모아서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요. 요즘엔 많아졌어요. 군인 월급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지만 감흥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모가 부모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교나 요새는 유천에서도 그렇고 나눔 교육 함께 뭔가를 돕고 하는 거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실천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때부터 자꾸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나눔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영 공동대표님 행복지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과연 그 지수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저는 세 분이 말씀드리면서 나눔 실천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방면에 기부가 있는데 저는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방송하면서 헌혈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건강 자기 체크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꼭 그 헌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 보면 참... 다양한 방법이 있죠. 맞아요. 기부라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노력 봉사해 주시는 것도 기부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웃을 위해서 한번 웃어주는 것도 사실은 기부일 수도 있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해 주시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이제 독수리를 통해서 책을 만들어서 들려주는 그런 일도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능이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마무리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우리 사회복지공동부의 양 팀장님부터 좀 해 주시죠. 네. 2022년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2023년 한 해는 토끼띠처럼 정말 행복한 일, 번창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나눔계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미이본부장님. 이렇게 새해를 나눔을 주제로 얘기를 해서 저도 너무 이 순간이 좀 행복했던 것 같고요. 올 한 해 좀 나눔 많이 실천하셔가지고 행복 많이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 공동대표님. 네.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성스러운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분 어떤 얘기가 가슴에 좀 닿았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이유들에게 평범한 작은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라는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분의 따뜻한 말씀으로 저의 하루를 이렇게 열고 마무리합니다. 건강하시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양효경 모금사업팀장,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의 김진영 공동대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전북본부 구미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홈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